250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법인이고요. 블루베리 보디, 찬딸이, 딸기. 대리류를 취급한 법인으로서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웃는 2차 산업. 민증업체에요. 40살쯤에 기록을 했는데 비즈니스 하다가 보니까 과일 비즈니스하고 즉석 제품인 이런 재관 쪽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메이커로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판매 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코리아 주식회사 R&D 쪽 파트를 맡고 있는 금승원 이사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베리베리 코리아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베리베리 코리아는 전국에 있는 블루베리 농가들의 공동체 법인으로 현재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블루베리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블루베리라는 외국 과일을 한국화, 토착화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루베리 열매를 한국 소비자분들께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농업계에서는 삼성 같은 회사가 돼서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농업이라는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직장으로서 농업회사 법인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